안녕 오늘은 수영 데이라서 조심하고 수영하고 바닷가 가서 또 수영하고 들어가서 또 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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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으러 갑니다 고기 소금 501 501 오 맛있겠다 과일 뭐 있고 자 합득한 음식 또 있어요 이거 뭐지? 옥수수 밥도 있어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늘 아침 진짜 2013년에 쓴 거야? 헐 제가 2013년에 쓴 편드네요 비행기도 슝슝 태워서 여행도 보내주고 갖고 있어 니가 닭도그러지 치킨지 포다이 다 됐다 헐 헐 호요하는 좋은 딸은 아니지만 그것도 잠시뿐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니까 그쪽으로 정신 차리고 다시 날릴 준비 됐을때 내가 성공해서 집도 좋은걸로 사주고 집도 이제 음식을 따갑니다 기도나 확실하게 해줘 가자 가자 기사 뜯어보니까 건지용이 여기 환적하고 엄청 좋은 수영 수영장 좀 깊다 수영장 좀 깊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날라간다. 여기는 쫙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엄마는 엄청 무슨 소리인지 알고 싶은가 봐요 전 그냥 들리는 일이에요 내일이면 체크아웃 하는 거잖아 아쉽다 짠! 압방 밑에 도착! 햇빛 장르 아니다 진짜 햇빛 장난 아냐 여기는 완전 동남아 그리고 바구니들도 있어요 못보시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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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백하우스입니다 뷰가 너무 좋고 음..약간 명당자리 마! 바나나 루트래. 이거는 시푸드 보트 하트 사이즈입니다. 큰 곳씩 갔으면 엄청 많을 뻔했다. 분위기는 핫한데 맛은 안 핫했어. 같은 데인데 수영장이 있어. 다낭에 왔다농. 넣으면 게't가 안 좋겠다는 것 같아. 이거 한 번 더 먹으면 많이 덜어냈어. 조금씩 다 먹anders. 출근하는 집. 더 맛있게 다 먹어오는 집. 제가 5만원 더 주고 이틀에 바다뷰로 옮겼어요. 시티뷰가 좀 예쁜 시티뷰였으면 괜찮은데 저는 앞에 별로 예쁜 시티뷰는 아니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바닷가 앞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은 바닷가는 봐줘야지. 저기가 다 썬베드로 있는데 지금은 햇빛이 너무 들어가지고 바닷가만 갈 거고 이따가 좀 선선해지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TMS 호텔 수영장입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갑자기 난입. 갑자기 난입. 갑자기. 갑자기 오일난입. 갑자기 오일난입. 갑자기 오일난입. 또 갑자기 오일에 물을 뿌렸습니다. 너무 좋다. 빨리. 에이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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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봐 개가 언제 나오지 가리비 새우 500g의 칠리 소스 이거는 그냥 고이 먹어 이거 완전 싸울 듯이 나왔네 번역된 걸로는 살이 많은 바닥에라도 해서 시켜봤습니다 노릇노릇 잠시 후에 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 swimming in this deep, deep blue I know I'm floating on this stream But soon comes morning For now I'll embrace our wondrous sea I'm swimming in this deep, deep blue